월딩해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사용된 인사이티사이티 Sotipizer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우리는 이것이 많은 인사이티 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게 복잡한 과정을 구경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의식적인 과정을 구경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의 방식이 아니라 그의 방식을 구경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의 방식으로 발교를 사용하였습니다. 또한 그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